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합니다. 10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른 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않냐 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잔송을 받으실 주여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귀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생활을 두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붙들려서 행하는 존재이나 육체를 저 복종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물같은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어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갈 볕대를 기도로 참으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있어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르리아 10편 119편 제 2문단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10편 119편은 탁관체시라고요. 특별한 시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고 신구약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176구절 한 장이 176구절 어떻게 많아졌나? 왜 이렇게 길게 썼나? 길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편은 그냥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쓰는 건데 히브리아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파벳, 알렛, 기밀, 달렛 이런 식으로 해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아 알파벳에 대해 첫 글자를 따서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아펠. 우리도 한글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로 시작해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해서 이렇게 맞춰가면 우리 한국사람은 알지만 그걸 보녀가면 영어가 알겠어요? 어디가 알겠어요? 모르죠. 한국사람만 아는 건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만 히브리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보면 똑같은 알렛으로 딱 시작하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 8절. 9절부터 16절까지 8구절은 베트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글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22개 하니까 8구가기 22이면 176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길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읽을 때는 재미가 있어요. 알렛 달겄네, 베트 달겄네, 달렛 달겄네, 기밀 달겄네. 이렇게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니까 글자도 멋있어요. 모양이 모양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고 어떤 시를 노래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문단은 아주 특별한 문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문단은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한전히 바라는 어떤 그 소망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망이.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가. 어떻게 살았던가.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이라면요. 오순절 강림의 교회죠. 교회의 성도들과 구전의 성도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격한 차이가. 그 차이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구속사회 완성하셔서 떠나시게 성령을 보내실 다음부터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한 번 들어온 성령은 거의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와 있으나 죄를 계속 짓고 해야겠지 않냐 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상태로 양숨에 화인받아서 죄를 짓고도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로 변해버려야 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그가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그 생명이 끝나고 그러니까 지옥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이 신학시대의 성도들이 성령이 있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네가 잘못되었다 이건 잘못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의 율법 말씀을 하나님이 이걸 하라 했다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출연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기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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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신명기라는 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 토라를 가지고 이걸 하라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일계명이에요. 일계명이 아니라 일조항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의 일조항이 뭐예요? 쉽게면은 나의 다른 시를 내기 두지 말라지만 율법이 통 틀어서 토라에 나오는 이거에서 일조항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할레를 행하라 이거 2번째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정했는데 613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에서 613가지가 그들은 지켜야 되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암송하는 것은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언약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직결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의 613가지를 다 알지 않아도 마약하면 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에는 마약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죠. 담배 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담배를 왜 안 피죠? 그런 말은 없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 담배가 존재하지 않은 때니까 그 시절은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됩니다. 잠시 말해서 담배나 술을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위로를 받겠다는 거고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위안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끊게 돼 있다고요. 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만족이나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일요일 날 취미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무슨 취미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낚시를 열심히 달렸어요. 그 낚시를 누가 주의성소리를 만들어서 이 낚시를 챙기는 낚시를 나를 못 가게 잡아둬나. 오직 손만만 이르르르르 생각을 하고 주일날 목사님 성교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배를 마치고 낚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일부 예배를 없애자. 아침 7시 반 이런 예배를 없애자. 왜? 그거 일부 예배들이고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된거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없애서 우리나라의 모든 예배를 다 11시로 딱 한 번만 들이자. 그래야만 주의성소의 개념이 정확히 지켜진다.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레도 못하고 주의성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좀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고 그 죄라고 가르쳐줘요. 누가?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준 줄 알아도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성도 10편 119편의 저자는 구약의 성도요.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받았어도 구약 성경에는 다 위에 머물러 있다 가는 겁니다. 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범죄하면 떠나버립니다. 바로. 신약인은 그러진 않죠. 한 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지만 구약 성도는 있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에 범죄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가 범죄하니까 떠나버리고 악신이 와서 그를 주장하니까 아프고 병들고 정신적이 미쳐가지고 자기의 총성된 부하자 사회인 다이수 죽이려고 달라진다 이 말이죠. 3천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그걸 쫓아다닌다 이 말이죠. 자기 밑에 사람이 잘되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식이 질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것을 지켜본 다이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위에 내려와서 예언도 하게 하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지도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끌어서 존재되게 가기도 하고 부살렐과 오올레압 같은 경우는 지혜가 임하여 공개한 제주로 성망을 지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구양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몇몇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 그러나 그 성령이 왔다가 떠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커 같은 것은 다이커 같은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도 범죄를 한 적이 있잖아요. 바세바를 가늠하고 그 남편을 전쟁돼서 죽이는 살인교사죄 10개명의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지지 말라고 탐지했잖아요. 살인죄 가늠죄 탐심죄까지 저질렀어요. 처음에 순기를 하다가 나단 선자가 가르쳐주니까 큰 짠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10편 51편 10편 51편 11절 이것은 제목이 뭐냐면 다이세시 다이쉐 바세바 동치만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서 딸이 되어있잖아요. 정확히 10편 5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이쉐에게도 성령이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갈까봐 범죄한 다음에 떠나가면 자기가 성겼던 누구요? 사우랑이 떠나서 미쳐버린 것처럼 자기도 완전히 패인될까봐 얼마나 뭐요? 걱정하는거죠. 걱정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다이쉐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우네에게 성령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이쉐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우레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앉으라 다이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우레에게는 성령이 떠나는거죠. 위에 있는겁니다. 이기 때문에 위에 정확히 위에라고 나와요. 어폰 힘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거죠. 그런데 범죄하고 뭐요? 떠나버리는거에요. 구약성경은 가찹시 떠나버리는거에요. 신약에는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한테 그러지 말아 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도 우리에게는 싸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에 감각이 무뎌지고 그러다가 제주에 있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죽는 날에 죽기까지 성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한다면 특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39권 성경책이 많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 갈 사람이 많다고 생각되죠. 구약성도 몇 명 안되요 천국 갈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범죄하거든요.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범죄인지 알고 회개할 거 아니니까. 그냥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임을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해서 그리고 오실메시아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자식이 내 자식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떠나면은 이건 지옥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최대 관심사예요. 내가 율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자 10편 119편에 다시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다. 이 짜판이라는 두었다라는 단어는 그냥 거기다 갖다 놓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간지겠다. 거기다 저장해 놓았다. 저축해 놓았다. 비축해 놓았다. 주의 말씀을 비축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비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겠지요. 이 말씀을 여기다 비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비축해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비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켰어요. 부채단히 가르치면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육상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왕은 오직 하나님의 여왕이 너는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지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도록 주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버리는 거죠. 암송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웃겨 죽었어요. 어떻게 웃겨 죽겠냐는 말이고 이상한 날 말인데요. 미국에 가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학교를 다닙니다. 미국에도 한 600만 명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 학교를 가는데요. 유대인 학교에는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대인 학교에 다니다. 대학부터는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가 유명한 뭐죠? 하버드대 다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 애들이 거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학교를 다닌데 그들의 학교는요. 오전 시간에는 세상 공부를 안 합니다. 수학, 국어, 영어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국사 뭐 이런 거 안 해요. 오전에는 뭐 지금 뭐요? 613가지 토라 공부만 합니다. 모든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끝이다.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 자오지간 학교에서 집에서도 항상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지만 학교에 가서도 오전에는 무조건 세상 공부 안 해요. 성교 이 율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강의 듣고 계속 이거 합니다. 토론이 주예요. 가서 보면 왕왕왕왕 그래야지.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다. 무엇이 어쨌다. 납비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냥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토론 오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하면서 말하는 법을 터득하고 말하면서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을 얘기함으로 조리있게 얘기를 하게 되고 지혜가 터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저 미국 아니 이스라엘의 히브리데아 같은 경우는 십몇 명이 노벨상 수상자가 있어요. 톡톡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개발되어져가지고 머리 개발하려고 그 율법하는 건 아니지만 오전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오전에 성경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세상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 그 누구죠? 유명한 박사 아이스텍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책망할 때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라고 그럴 때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건 내버려두면 성령도 역사하지 못하는 화임맞은 사람으로 받게 되고 나중에는 사탄에게 물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왕 중에서 또는 그 뭡니까 나시린 이런 사람들만 성령이 임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성경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해당에 안식일 해당에 가도 율법 학교에 가도 율법 집에서 율법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떠나지 않던 내 마음에 저축하는 거죠. 그래야만 언제라도 그게 튀어나옵니까. 내 마음에 저축 이것이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던 가장 큰 것은 해당과 안식일 율법 이라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던 해당에 가서 저축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기 하여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언제라도 볼 수 있다고 성경 안 떠들어봅니다. 안 읽어봅니다. 암송 안 성경책이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까? 속는 거예요. 부적이 부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부적이 아니라고 부적 백인입에 넣어놓으면 안정이 되는 거 부적 때문에 우리가 안정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정을 주느라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알고 이 뜻대로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성경책 종이 찢어가지고 입으로 입속에서 먹어서 삼킨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죠.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성경 말씀이 항상 들어와 있도록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613가지를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10편을 그 다음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딱 10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냐고 암송 우리들도 뭐 이렇게 암송이 뭐 8% 뭐 이게 모든 방법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이것에 주의를 기려 왜 오늘날에 성경책을 가지고 언제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더 안 보는 거잖아요. 차라리 옛날 사람들은 성경책을 소가죽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암송을 시키는 거죠. 아예 암송 회당에 가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마음에 두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도록 성경을 읽게 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구절은 암송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튀쳐나와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또한 성경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28편을 볼까요? 아 23편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의하시나이다. 지팡이라는 것이 있고 막대기라는 것이 있어요.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떼를 이끌어갈 때 쓴 것이고 막대기는 양떼를 해치러는 곰이나 늑대를 때려잡으려고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은 인도하기 위해서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쓴다면 막대기는 사단 막이 이런 대적들을 때려 후에 칠 때 대적할 때 쓰는 거예요. 인도할 때 쓰는 것은 지팡이지만 대적할 때는 막대기를 쓰는 거죠. 이게 다른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지팡이가 되고 사단 마귀의 유혹이 오면 그걸로 때려 부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것을 암송하고 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것을 아주 최고의 중요성으로 안다고 그래서 새겨버리니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요소하서 1장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요소하에게 하는 얘기예요. 7절 8절 요소하서 1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늘 암송하는 거죠 늘 암송하는 입술로 계속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떠나지 히브림들은 그래서 지금도 오전에는 세상 공부 안 해요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암송하는 또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떠나지 않게 해야 성령께서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늘 읽고 그것을 아주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지키고 또 토론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떠날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서 대론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 활발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도 말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저축하고 비축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문학에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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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